어디가서 헤드폰 좀 들어봤다고 말하려면 HD600은 일단 깔고 가는거죠. 안녕하세요 아르시나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전설의 레전드 제나이저 HD600 헤드폰입니다. 안그래도 HD600 시리즈를 조만간 리뷰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요. 타이밍 좋게 딱 뜨끈뜨끈한 덜솥이 들어왔네요. HD600 하면 헤드폰 애호가 분들 사이에서는 레퍼런스 헤드폰으로 유명합니다.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일단 눈치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요즘 국내 게이머분들께는 퐁얼량 헤드폰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 스트리머이신 퐁얼량님께서 실제 방송시에 착용하시는 헤드폰이 바로 이 HD600입니다. 그런 대기업 스트리머 분께서 쓰시다 보니까 요즘은 다른 유명 스트리머 분들까지도 유행처럼 따라 쓰시더라구요. HD600이 왜 레퍼런스 헤드폰인지 그리고 왜 게임용 헤드폰으로도 좋은지 본 리뷰를 통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젠하이저 HD600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소위 레퍼런스 헤드폰 3대장으로 불리던 헤드폰입니다. 나머지 둘은 AKG K701과 베이어 다이나믹 DT880이 있었죠. 왜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이냐면 나머지 둘은 이제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AKG와 베이어 헤드폰은 브랜드 자체의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이유도 크고요. 그에 비해 젠하이저는 여전히 헤드폰 시장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과거 헤드폰 3대장 시절에도 HD600이 대장이었습니다. 젠하이저 HD600은 그 원형이 되는 HD580 모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첫 시작이 무려 199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6년 전이죠. HD580은 이미 오래전에 단종이 되었고 97년에 출시된 HD600이 지금까지도 젠하이저를 대표하는 레퍼런스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HD600을 기반으로 2003년에 HD650이라는 모델이 추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HD650은 좌우 드라이버를 수작업으로 매칭해서 생산하는 상위 모델입니다. 소리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HD600보다 고음이 살짝 낮고요. 일단은 더 상위 모델이긴 한데 그 음색 차이 때문에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도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는 편입니다. 물론 음색은 둘째치고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더 저렴한 HD600이 훨씬 더 잘 팔리고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는 HD660S라는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HD660S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4.4 밸런스 케이블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디자인이나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가격도 HD650과 동일합니다. 특이사항은 드라이버 임피던스가 기존의 300옴이 아닌 155옴으로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출력의 휴대용 오디오 기기들을 위한 설계의 변경이고요. 드라이버 설계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기존의 HD600이나 HD650보다 소리가 고음이 좀 더 강조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HD660S 출시 이후 600과 690도 디자인이 살짝 리뉴얼 되었습니다. 물론 생김새 차이는 현미경 대고 봐야 할 정도로 미세하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요. 결정적으로 바뀐 점은 HD600이 기존의 돌솥 무늬에서 민무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돌솥 무늬가 오리지널이라는 느낌도 있고 유니크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기존 돌솥만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HD600 민무늬 신형이 출시된 이후에도 기존 돌솥 무늬도 여전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나 사운드 차이는 없으니까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리지널 돌솥 버전이 기존 제국과 많아서 그런지 특가 찬스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HD600의 디자인이야 워낙 유명해서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젠하이즈 HD600은 전형적인 오버이어 헤드폰입니다. 기 주변 전체를 덮는다고 해서 오버이어라고 하고요. HD600 오리지널이 돌솥 무늬가 워낙 어그로를 끌어서 흔히 광가되곤 하는데 디자인 형태 자체는 더 이상 뺄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심플합니다. HD600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풍얼량님께서 쓰고 나오셔서 그냥 유명인이 쓰니까 따라 쓰는 거 아니면 인식도 좀 있는데요. 알고보면 HD600은 실제로 게이머분들께 정말 딱인 헤드폰입니다. 일단 사운드가 소리를 과장하거나 부족함 없이 전달하는 전형적인 레퍼런스 성향이라서 사프를 하기에 딱 좋습니다. 사운드는 나중에 측정 데이터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일단 무게가 260g밖에 안되고 패브릭 소재의 이어패드 덕분에 오래 착용해도 편안합니다. 특히 게임하면서 흥분되어 있으면 얼굴에서 열이 많이 나죠. 패브릭 이어패드는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서 가죽이나 비닐패드보다도 땀이 훨씬 덜 차고 땀을 흡수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는 게임뿐만 아니라 음악을 한 번에 오래 듣는 분들께도 플러스 요소입니다. 그리고 HD600이 20년 넘게 여전히 현역인 결정적인 이유가 디자인에도 있습니다. HD580에 뿌리를 둔 계열 모델들은 나사 하나 없이 전부 완전 분해가 가능합니다. 리뷰 제품을 분해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가진 HD580을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물론 그냥 분해만 가능한 게 아니고 부품 하나하나를 젠하이저에서 개별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안 사봐서 부품을 개별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필요하면 젠하이저 북미나 이베이에서 주문해서 씁니다. 심지어는 가장 핵심 부품인 드라이브 유닛 파트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부품들만 사서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더 재밌는 점은 HD600과 650강의 부품 혼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HD580 오리지널 모델은 HD600의 그릴과 HD650의 이어패드를 장착해서 마개조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헤드폰 하나 사서 소모품이나 고장난 부품들만 쉽게 교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HD600 시리즈가 20년 넘게 현역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게이머분들이 땀을 많이 흘려서 이어패드가 쪼그라들어도 쉽게 새로 사서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케이블도 분리형이라서 단선되면 케이블을 추가로 구입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원하는 사양의 케이블로 교체도 가능하고요. 젠하이저 홈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분리형 케이블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HD600의 순정 케이블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HD600은 3.5파이 이어폰 단자 위에 전형으로 설계된 6.3파이 어댑터를 장착하는 구조거든요. 이 600 케이블 전형 6.3파이 젠더는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젠더 구조를 통틀어서 가장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HD650과 HD660S의 케이블은 반대로 6.3파이 헤드폰 단자가 기본이고 그 위에 거추장스럽게 3.5파이 이어폰 젠더를 끼우는 방식입니다. 프로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6.3파이 단자는 별로 쓸 일이 없죠.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HD600을 추천하는 꽤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본 케이블은 길이가 무려 3m나 됩니다. 이 부분은 거실에 거실장에 있는 오디오 기기의 헤드폰을 연결하고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들을 때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죠. 게이머분들도 쓰시는 앰프가 좀 멀리 있어도 케이블 길이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으니 이득입니다. 다만 이 순정 케이블이 선제가 좀 약하다 보니까 단선이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특히 헤드폰과 결합하는 쪽에 이 핀 단자 근처에서 단선이 자주 납니다. 평소에 헤드폰을 보관할 때 이 부분이 과하게 꺾인 상태로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젠하이저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입핀 단자 자체도 접촉 불량이 잘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자 접촉 불량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너무 자주 케이블을 탈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젠하이저 HD600의 사운드에 대해서 측정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젠하이저 HD600이 왜 전설의 레전드급 레퍼런스 헤드폰으로 통하냐면 보시다시피 확산음장 기준으로 상당히 평탄한 소리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확산음장 응답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이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 고막에 실제 전달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헤드폰 측정 데이터도 바로 사람 모양을 본단 측정 기구에서 사람의 고막 지점에 위치한 마이크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피커의 소리가 고막에 도달할 때의 특성을 헤드폰으로 그대로 재현하면 스피커로 듣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확산음장 응답의 기본 특성을 보면 3kHz 정도에서 정점을 찍는 산 모양의 형태를 보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헤드폰들의 측정 데이터들을 다 살펴보면 일단 이렇게 3kHz 부분이 가장 높은 산 모양을 만든 적 등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폰과 이어폰 측정 데이터를 볼 때는 비보정 응답이 이런 산 모양을 그리는지만 봐도 최소 평탄은 치는지 아닌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나이즈 HD600은 그 확산음장 응답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헤드폰입니다. 3.5kHz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완벽한 산 모양을 그리죠. 이는 다시 말해서 스피커의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준다는 뜻입니다. 확산음장 응답만큼 빼준 보전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큰 기복 없이 쭉 뻗습니다. 제가 측정 그래프의 스무딩을 최소화해서 다른 곳들보다 측정치의 기복이 많아 보일 텐데 실제로 다른 곳들처럼 3분의 1 스무딩 정도를 적용하면 대략 이런 모양을 그립니다. 물론 최근에는 확산음장 특성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소리를 연구한 하만 타겟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습니다. HD600을 그 하만 타겟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확산음장 보정보다도 더 평탄한 점이 재밌습니다. 100Hz부터 10kHz까지 상당히 평탄하죠. 하만 타겟도 결국 중고음에서는 확산음장과 기본 특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타겟을 대입하든 HD600은 플랫한 사운드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플랫 사운드를 가진 헤드폰이 1997년도에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심지어 HD600보다도 더 나중에 태어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HD600은 저음에서 다소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드라이버 자체의 한계도 있겠지만 패브릭 이어패드가 저음이 빠져버리는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D600은 100Hz 이하 저음이 쭉 빠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HD600을 들어보면 또 저음이 의외로 텅텅 비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확산음장 기준으로 보면 1kHz 밑으로 저음이 값을 완만하게 상승하는 특성이 나오죠. 그리고 저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저음이 기본적으로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 저음에 올인하는 힙합 파트는 장르하고도 물론 좀 안 맞긴 한데 그 이외엔 어느 장르의 음악에서나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가 딱 좋게 느껴집니다. 저음이 중요한 장르 이외에 어떤 노래를 듣든 혹은 어떤 게임을 하든 딱 환상적인 밸런스를 가진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확산음장에 잘 부합하는 특성 덕분에 보컬이 앞으로 선명하게 치고 나오는 입체감도 매우 좋고요. 또한 게임에서도 방향감과 거리감이 정확하게 느껴져서 사플로 상대방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헤드폰의 경우 착용 위치에 따라 소리가 꽤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폰 측정에는 5점 측정 평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착용 위치별 특성을 보자면 HD600에서 가장 좋은 특성을 보이는 착용 지점은 헤드폰을 약간 뒤로 당겨 착용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착용 위치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9.5kHz 부근의 날카로운 딥이 가장 적습니다. 10kHz 위로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14kHz 지점에서도 다른 착용 위치들과는 달리 뒤로 당겨 착용하면 반대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HD600은 착용 시에 살짝 뒤로 당겨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헤드폰 착용 위치 추천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리뷰는 아마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들 겁니다. 이제 외율을 살펴보면 100Hz 위로는 0.01%까지 떨어지는 매우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그만큼 외곽 없이 깨끗한 소리를 들려주는 헤드폰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00Hz 밑으로 저음이 외율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은 THD 측정 시에 저음에서 기준 주파 성답 자체가 떨어져서 수치가 높게 나올 뿐이니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음이 빠지는 이어폰과 헤드폰들은 모두 이렇게 저음에서 외율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만약 정말로 저음이 아예 나오지 않으면 외율이 10% 이상으로도 취소했는데 HD600은 10Hz 초저음에서도 10% 밑이죠. 그래서 외율 그래프는 저음 대역복을 판단하는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피던스는 기본적으로는 320W 정도로 스펙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이 사항은 90Hz 지점에서 드라이버 자체의 최적 공진 특성으로 550W까지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출력 인피던스가 높은 앰프에 물리거나 100W 이상의 고인피던스 저항 잭을 사용하면 HD600이 부족한 저음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튜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상은 전 대역에 걸쳐서 상당히 평탄한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일단은 인피던스가 높다보니까 감도 스펙도 97dB로 낮은 편입니다. 인피던스가 높으면 대출력 앰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많죠. 그런데 사실 헤드폰 감도가 97dB이면 요새 평범한 C타입 이어폰 젠더들이 제공하는 1V 출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음원 자체의 음량이 낮은 클래식 같은 음원들까지 고려하자면 넉넉잡아서 최소 2V 출력 정도는 확보해두고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젠하이저 HD600의 사운드에 대해 총평하자면 저음이 좀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지금 들어도 좋은 레퍼런스 헤드폰 종결자입니다. 아직 HD600이 없으면 일단 무조건 그냥 하나 사보실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HD600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메스드라 콜라보 모델들이라도 저렴하게 하나 사서 써보세요. 이 전틀의 레전드급 레퍼런스 사운드가 뭔지 꼭 한 번은 느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HD600의 원형인 HD580을 응감령으로 자주 쓰지는 않지만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헤드폰이 제게는 헤드폰을 리뷰할 때의 기준입니다. 제 귀를 캘리브레이션하는 장비의 개념이죠. 헤드폰을 깊게 즐기는 매니아 분들은 헤드폰을 비교 체험할 때의 기준점으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제나이즈 HD600의 성능 점수는 85점입니다. 점만 아니면 90점 정도를 줘도 아깝지 않는데 점이 좀 빠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감점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90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헤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 점수는 메스데라 콜라보드 애들의 존재 때문에 입장이 좀 미묘해져서 약간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HD600 오리지널 돌솥 버전은 특가 판매가 잘 나오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성비 점수는 마이너스 5점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나이즈 HD600의 구매 지수는 80점입니다. 누가 어떤 용도를 구입하든 일단 무조건 돈값은 하는 헤드폰입니다. 제나이즈 HD800 출시 이후로 하이엔드급 이어폰들의 평균적인 가격이 워낙 높아져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되려 HD600이 저렴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사실 구매 지수를 떠나서 앞서도 강조했지만 일단 한 번쯤은 꼭 들어볼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어디 가서 헤드폰 좀 들어봤다고 말하려면 HD600은 일단 깔고 가는 거죠.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하만 타겟으로 바뀌어버려서 이 정도로 확산음장에 최적화된 레퍼런스 헤드폰은 보기 힘들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갖고 앞으로도 계속 말이죠.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